그만 울어. 울지마, 어? 미안해, 언니 오빠. 우리한테 미안해 할 일 아니야. 넌 집에 가서 쉬고 있어. 나 우리가 퇴근하고 집으로 갈게. 아니야, 집에 오지마. 뭐? 엄마한테 말하려는 거잖아. 그럼 말씀을 안 드려? 해도 내가 할 거야. 내가 엄마한테 직접 말할 거라고. 아니, 이 자식이 진짜 지금 뭘 잘했다고. 그래, 둘이가 직접 말하기 기다려주자, 우리는. 어... 누리 씨. 어디 있는 거예요, 누리 씨. 둘이 택시 잡아서 보네. 난 잠깐 볼 일이 있어서. 그럴게. 어? 괜찮아? 너 이 자식. 너 왜 그랬어? 왜 이러고! 형님. 잘못했습니다. 잘못? 너 지금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나는 소리야? 압니다. 너무나 잘 압니다. 네가 알긴 뭘 알아? 네가 대체 뭘 하는데? 둘이 씨가 제 아이 가진 거예요. 너 이 자식 진짜 씨. 되도록 세게 쳐주십시오, 형님. 뭐야?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요. 꿈인지 생신지. 최대한 세게 쳐주십시오. 넌 지금 이게 다 장난 같지? 안 돼! 아, 오빠 하지마. 아, 아, 아. 도영 씨 때리지 마. 쟤둘이. 아무리 도영 씨 때리지 말라고. 사랑했던 날.